별게 다 있네 여기서 꽂으라고 이제 꽂고 싶은데 꽂으세요 폭취원하라 그냥 안 나오지 지나버리에 왔다고 갔지 뭘 그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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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봐라고 끝내 안 나올 테니 세간만 하겠지 누르지 마세요 머리 해보니까 이거 그거 어쩌라고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대 맞게 해요 일로 오세요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대 맞게 해요 일로 오세요 꿀밤 한 대 맞게 새끼자랑이 봐 이봐 그냥 당면 때리는 건 없어 꿀밤은 때리진 않고 꿀밤은 드릴게요 먹여 드릴게요 먹여 드릴게요 약 부져만 때려봐라 꿀밤을 꿀밤을 이거 내가 살짝 때려줄게 살짝 일로 오세요 들고 있어야지 꿀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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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못되겠네 흐흐흫 흫흫 흐흫흫흐흫 흫흫흫흫 아이고 살짝 때렸어요 나는 손심이 없어서 자네를 못 때린단 말이야 예기를 땋으면 안 할거야 꿀밤에 땋으면 깨 별게임이 다 있네 고기 자, 여기. 겁봐. 세 번. 불길하다, 불길하다 그랬어. 아이고, 그렇게 때리더니만. 옆 사람에게 손목 세 대 맞게 해요. 손목을 세 대를. 아휴, 아휴. 하나, 둘. 아휴, 30대도 맞겠다. 몇 대 맞게? 세 대, 한 대만 더 남았어. 내가 안 앞에 줄기가 없다. 하나도 안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이상은 내가 안 되네. 이번에 장모님이 걸리면 내가 세 대를 손목을 굳도록 때려드릴게요. 굳도록 때려드릴게요. 장모 때리는 건 없다니까 그러네. 장모 때리면 뭐가 돼? 옥, 뭐가 돼? 옥. 옥. 옆 사람에게 손목 세 대 맞게. 장모 때리면 전속에 폭행으로 된다고 했잖아. 무슨 폭행이에요? 전속 폭행. 게임인데, 줘봐요. 내가 살살 때려줄게. 아까도 살살 뗀다, 이거 봐봐. 뭐요? 빨갛이. 얼마 맞으면 조금 맞다고. 가만히 있어보자. 운동상 한번 맞아보세요. 운동이 매맞고 운동이 있어 그래. 딱 줘봐요. 살이 쪄서 난 많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힘을 벗고는 줘보라니까. 왜 쳐? 그냥 착석 착석 붙여. 아니, 줘봐. 조금밖에 아프다, 솔직히. 아니, 춤을 왜 붙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때려. 소리가 짱 나더라, 이렇게. 아니, 나는 손에다가 춤을 묻히면 어떡해. 내 손에 묻혔지. 정말 손에 왜 묻혀요. 내 손에 묻혀서 장모님 손목에 맞는 거예요. 여기야. 줘봐요. 안 돼, 안 돼. 춤을 묻히면 안 돼. 그거는 게임에 위반이야. 알았어요. 왜 줄? 손에다가 춤을 쥐는 건... 소리 좋네. 이게 봐, 이거 뿌리 터오르지. 봐봐요. 바, 바. 어휴 쟤도 때렸네. 한 대를 때려도 양아지게 때려야지. 조금만 때린다더니. 세대 때렸는데 그러면 그 여섯 줄만 두 줄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봐주기도 없네. 봐주기가 없어요 보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불타오르잖아요. 지금도 더 털르르 해. 뭐예요. 엽기 표정짓기 이건 뭐 쉬운 일이니까. 아이치. 이 이상하네 얘가. 정말 아래층으로 간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위에 올라가가지고. 얘가 뭘 아는 것 같아. 엽기 표정을 재야 한다 그지. 가만히 보고 계속. 엽기 표정을 지을 때 안 웃어야지. 엽기 표정을 지을 때 따라 웃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어요. 오, baby. 액기 표정짓기